이게 마지막 장이야 어 미카사가 어그로라니 와 어 치였다 야 어 경량아 경지라 경지라 괜찮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야 리바이가 진짜 센거야 사실 근데 지 혼자 계속 피를 깎아내잖아 몇인분 하는거지 어 아 리바이한테 강화검 줬더니 개쎄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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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먼저 구출하는게 나을거 같애 구출 가능 가능하려나 우와 우와 위친 와우 리바이 오빠짱 어 리바이 오빠짱 칼 가라 칼 가라 가스 가라 가스 가스 많다 오케이 아 내가 구해준다 그래서 그런게 없네 뭐 나는 뭐 더 도와주고 그런건 없어 와 와 진짜 이거 미카사 흥분했다 미카사 흥분했으 자 각서 어 어 또 한명 구해야될 애가 있잖아 동료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리바이 병작이다 참 놨아 운지 확인 앞으로 좌 MS funds 정면도 맴다 liк 미친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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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놔тер 내려놔 됐어 그래그래 니들 역할 다 해 나는 솔직히 쟤네들이 도움되는 것보다 아 진짜 좀 느낌표 뜬 애들은 아 또 느낌표 또 떴네 아 아 진짜 아 또 리발병작 또 인생 힘들게 하네 얘네들 어 그렇지 야 잠깐만 이거 잘하면 밟겠는데 야야야 다 왔다 다 왔다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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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밟았어 게이드 아싸 오 또 밟았어 아하하하하하 기모째 오 각성 각성 야 각성 아 근데 지금 느낌표 한 명 못 구하겠는데 어떡하지 얼마나 남았지 빨리 빨리 이걸 끝내버리면 미션 실패 안될 것 같아 그렇지 얘를 차라리 뭐야 목까지 배네 와 리바이 개세네 그냥 식사기네 이거 상대가 안되네 이거 두 마리 있어도 이기겠네 이 정도면 하하하하 와 끝났죠 어 수고해요 컨트롤은 더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로딩 기다리면 되는구나 미쳤네 이거는 그러나 현실은 그러나 현실은 이걸 또 나댄 애가 안다아 리바이 병장 발목 빼놨어 어 거미처럼 막 거미줄이 막 묶어났네 미카사가 짐이 낼 줄이야 짐카사가 낼 줄이야 쟤는 저 상태로 또 왜 울어 왜 왜 울어